오늘은 용카빙을 해보겠습니다 용카빙은 최소시간이 1시간만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작업하는 일반적인것은 배속을 조금 빠르게 했구요 특히 머리를 만들때는 만드는속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쭉 만드는것 보시구요 영상이 30분정도 되어있습니다 조금 작게된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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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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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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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態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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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